기출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내는 2021 수능 대비 수능 기출의 미래 물리학 1 안녕하세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자 타이틀에 보이시죠 여러분 완전 기출 정복의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수능 기출의 미래 강좌 특징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기출만 생각할 거고요 이때 기출문항이란 평가원의 기출문항 그리고 도 단위에서 출제된 학력평가 기출문항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2015 개조원 교육과정의 첫 번째 수능의 첫 주자예요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기출문항 문제로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요 기출문항을 위한 강좌잖아요 개념이 아직도 불완전한 학생들은 이 강의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들어주면 저는 그야말로 고맙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조금 불안하다 싶은 학생들은 차라리 수능 개념 차영의 물리학 1 30일 완성 30일 동안 완성하고 오시면 혹은 하루에 두 강씩 들으면 15일만으로도 수능 개념 완성할 수 있습니다 2주 동안 열심히 개념 공부를 완성하신 뒤에 이 강좌로 와야지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물리는요 다양한 풀이법이 존재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해설지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해설지와는 다른 문제풀이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또 다른 해설의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설지와 그리고 저의 풀이 방법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더욱 잘 맞는 것으로 문제풀이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이 강좌를 듣는 또 하나의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 대상은요 일단 개념을 무조건 떼고 오셔야 됩니다 수능에서 물리학 1을 선택하는 수험생 그리고 요즘에는 학교 내신 시험도 수능 형태로 많이 보잖아요 내신 시험에서 고득점을 막고 싶은 상위권을 지향하는 학생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문제풀이 연습을 필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저의 강의는요 교재에 실려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을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풀이법이 여러 가지 존재할 경우에는 해설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풀이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는 그림을 빔으로 띄워놓고 설명을 하잖아요 하단 빔의 꿀팁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 겁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팁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할 테니까 그 팁만 잘 모아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문제 푸는 데 세이브 할 수 있을 거예요 교재의 구성과 강의의 흐름은요 같이 갈 거거든요 교재를 보시면 맹 1강의 첫 번째 빈출 분석, 최근 트렌드, 까다로운 문항, EBS 연기에 대한 문항이 실려 있고요 이것도 저는 교재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면서 수능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할 거고 그러한 경향성 파악이 끝나면 본격적인 기출 유형으로 문제를 확인하는 코너가 있는데 7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그마치 문항수가 438문항이나 됩니다 그리고 기출 유형 문제가 다 끝나면 맨 마지막에 5회분으로 10문항씩 15분 모의고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50문항까지 합하면 우리는 물리학 1에 대한 문항을 거의 500문항이나 풀어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500문항만 제대로 잡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 풀이의 달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풀면 연계 교재라고 할 수 있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보다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겠죠 누구나가 고득점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 고득점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자 그 방법,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을 합니다 물리 생각해야죠 그런데 시험 볼 때 합니까? 아니에요 생각과 연습과 고민은 평소에 합니다 시험 볼 때는요 기계적으로 해야만 돼요 30분의 20문항을 풀어내야만 하거든요 시험 볼 때 고민 절대로 할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해요? 평소에 하십시오 자 비법 두 번째 시험장에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외워야 돼요 문제의 접근법, 사고의 전개 과정을 외워야만 돼요 이 외우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전문가가 하는 방법대로 초심자가 따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나 이 문제 시험 볼 때까지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왜? 기계적으로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 방법 그대로 외워 놓으셔야 돼요 오 나 이거 잘 풀었네 정답 다 맞췄네 그렇게 기뻐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문제 풀이 과정은 머릿속에서 휘발될 수 있어요 항상 의도적으로 의식하세요 나 이 문제 이 과정 그대로 숨는 날까지 가져가야지 그래야만 기억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득점 문제 풀이 비법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기계적으로 수험장에서 기억하느냐 반복이죠? 문제 풀이도 개념처럼 반복이 중요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교재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교재가 너덜너덜해져서 도저히 내가 여기다가 덮을 수가 없다 그런 친구들은 인증샷 보내주시면 제가 언제라도 새 교재를 여러분들 집으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는 것은 꿈을 갖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에 제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저 역시 여러분들 못지않게 더 많은 연습 그리고 더 많은 고민해서 알찬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일감으로 가시죠 자 그럼 저와 함께 일감으로 가시죠